안녕하세요. 캡컷 앱에서 스마트폰의 캡컷 앱에서 말을 하면 그 말을 글자로 바꾼다던가. 혼임이 있는 동정상 속에 있는 말을 글자로 바꾼다던가. 그리고 노래 가사를 한국노래나 영어노래라던가 여러 나라의 노래를 너를 입력된 상태에서 가져와서 자동으로 가사를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캡컷 앱을 투치합니다. 툭 투치했어요. 그러면은 하단에 제일 밑에 보면 편집이라고 했죠. 이것이 선택이 되면은 제 위에 상단에 보면 새 프로젝트라는 것이 뜹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투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툭 투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동영상이 선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저는 동영상을 가져와서 다음에 음악을 넣어서 자동 가사를 구현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가져와서 저는 이 앨범을 투치하면 자기 스마트폰이 폴드로 갑니다. 앨범을 탁 투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 스마트폰에 있는 폴드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파워디렉터에서 만들어놓은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파워디렉터를 툭 투치했어요. 여기에서 쭉 올라왔어요. 여기 이 동영상을 가져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툭 투치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걸 투치하면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것이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와요. 그리고 밑에 추가라고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 추가를 투치합니다. 추가를 투치하면 이와 같이 타임라인에 동영상이 오고 모니터에는 이와 같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음악을 가져가겠습니다. 한국 음악을 가져와서 해도 되고 영어 음악, 팝송을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저는 팝송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음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오디오라고 있죠? 이 오디오를 투치합니다. 오디오를 투치하면 오디오를 투치하면 여러가지 세부적인 메뉴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 여기서 사운드를 투치합니다. 사운드를 투치하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투치해야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투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투치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두개가 나옵니다. 장치가 여기 나와요. 장치라 해서 스마트폰을 말하죠. 그래서 장치를 투치합니다. 장치를 투치하면 장치에서 사운드 스캔 중이다 해가지고 사운드를 스캔해가지고 쭉 여기 나오는 제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이 목록에 쭉 여기 나오는 거예요. 위로 올리면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기 자신이 있는 만큼 나오겠죠? 이걸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검색창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입력해서 검색하면 편합니다. 저는 이것을 투치해서 팝송 Ace of Solo 라는 음악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한 다음에 자판기의 돋보기 했죠? 돋보기 이것을 투치합니다. 투치하면 여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일 위에 끄지기를 투치하면 음악 제목을 투치하면 음악이 들립니다. 제목을 투치해 볼게요. 툭 그럼 이와 같이 음악이 들립니다. 자 여기에서 블러스 있죠? 음악 제목의 오른쪽에 있는 블러스를 투치하면 음악이 다닌이 옵니다. 블러스 투치합니다. 자 블러스를 투치하니까 현재 이와 같이 음악이 여기에 왔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음악을 가져왔습니다. 이 음악을 여기 가사가 들어있겠죠? 이 가사를 자동으로 자동으로 넣으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지금 현재 음악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로 가기가 있죠? 화살표였죠? 이걸 투치가 편지 기본 화면으로 갑니다. 편지 기본 화면으로 왔어요. 가사를 자동으로 넣기 위해서는요. T-text를 투치해야 됩니다. T-text를 투치합니다. 투치하면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잘 보세요. 자동 가사가 있고 자동 캡션이 있습니다. 이 자동 가사에는 영어만 되고 영어가는 되고 영어 등 각국 여러 나라가 되고 여러 나라의 가사를 노래를 자동으로 자막을 넣을 수 있고 여기에는요. 한국어가 없어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동 가사에 들어가 볼게요. 터치하면 여기 언어라고 있죠? 언어 이걸 터치하면 화살표 터치하면 여기 쭉 보시면 스페인어 영어 인도네시아 중국어 폴투갈아 폴투갈아 있는데 영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동 가사에서는 한국어는 안 돼요. 여기서 자동 가사는 한국어가 안 되고 외국 노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동 캡션 있죠? 여기에서는 한국어도 되고 영어도 돼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동 캡션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해요. 자동 캡션을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언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언어가 영어되어 있죠? 영어가 있죠? 이 안으로 한 번 더 다시 화살표 터치 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한국어도 있고 자동도 있고 네덜란드 독일어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저 베트남어 스페인어가 있죠? 굉장히 많이 있네요. 더 위로 올리면 여기에 영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어를 할 때는 한국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일 위에 한국어를 선택해서 우리나라 가요 자동 가설을 넣으면 돼요. 그런데 저는 영어로 가져왔죠? 영어노래 Ace of Solo 라는 영어노래로 가진 영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영어를 선택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영어를 선택했어요. 그런 다음에 뒤로 가기 화살표 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음에서 생성 이라는 게 있는데 언어는 영어로 선택했어요. 다음에서 생성 해서 모두 동영상 오디오나 모두에서 할 거냐 동영상 해서 할 거냐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은 캡컷 에서 자동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에서 하는 것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디오로 할 수도 있는데 오디오를 터치하니까 안 먹히죠? 그래서 모두 그대로 놓아둡니다. 모두 놔두고 템프리스는 무시하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중 언어 있죠? 이중 언어가 있는데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합니다. 없음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다. 이중 언어 다음에 다음에 채우 이용 단어 인식 해서 이건 취미세 단어를 식별 해야 탭 한 번으로 삭제 할 수 있다 해놨죠. 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일 밑에 생성 있죠? 생성을 투치합니다. 그래서 생성을 투치 하겠어요. 툭 투치 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지금 캡션 생성 중이라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조금 기다리면 자막 생성이 됩니다. 한국 노래 자막 생성 되고 영어 노래 생성 됩니다. 끝났어요. 생성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는 반주곡이 들어오니까 자막 없겠죠.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게 자막이 생성 됐죠. 여기 보세요. 자막이 생성 됐죠. 그리고 자막 여기에 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거라든가 이렇게 보세요. 쭉 보시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걸 조금 화면에서 터치 했습니다. 이것을 타임라인에서 터치 했어요. 터치 이것을 좀 크게 보이게 하겠어요. 위로 밀어 올려 가지고요. 위로 밀어 올려 가지고 좀 글자를 크게 만들었어요. 제가 편의상 보기 쉽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가사가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정확하게 맞지를 않아요. 맞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은 수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제일 앞에 거 있죠. 제일 앞에 있는 거 이 부분을 조금 해보겠어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편집을 좀 하겠어요. 색깔을 바꾼다던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이걸 터치한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이 글자를 터치하면 이거 하나를 바꾸면 다른 것도 다 색깔 이라던가 애니메이션 다 같이 바뀌어집니다. 여기에서 이걸 터치한 다음에 스타일 AA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스타일을 툭 터치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 글자가 현재 화면에서 길잖아요. 여기서 두 줄로 만들겠습니다. 두 줄로 만드는 것은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모니터에서 하면 안 됩니다. 아래쪽에서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To the queen of hearts 여기서 이 부분을 제가 여기를 그것을 두고서 자판기가 뜯죠. 두 줄로 만드니까 두 줄로 만들 때는 엔터 이걸 터치합니다. 엔터를 터치하면 이렇게 여기서 두 줄이 됩니다. 두 줄이 되니까 이 위에 모니터에서도 두 줄이 됐죠. To the queen of hearts His days of sorrow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에 글자를 투에서 투 있죠. 이것을 대문자라고 싶으면요. 이렇게 띄우고 대문자 T를 이렇게 쓰면 여기서 T의 대문자가 되니까 여기도 같이 대문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 글자를 편집합니다. 틀린 글자도 수정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 AA 스타일 갑니다. AA 스타일 있죠. 여기에 여기 가서 여기 보시면 글꼴 이라고 있죠. 글꼴 을 투체합니다. 글꼴 을 투체합니다. 터치하면 현재 저 위에 자막이 영어죠.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 한국어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로 바꿉니다. 영어로 투체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된 글꼴 폰트 수치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투체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면 D.DOT 이것도 괜찮아요. D.DOT 이거 투체하니까 저 위에 보세요. D.DOT 투체하니까 저 위에 글자가 이렇게 멋지게 바뀝니다. D.DOT 를 투체했습니다. 선택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타일을 투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타일이 있죠. 이것을 투체입니다. 스타일을 투체입니다. 투체어 글자색을 바꿉니다. 저는 글자색을 이걸 하겠지요. 요 부분이 글자색입니다. 요 부분이 이렇게 쭉 감이 글자색이 있어요.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노란색을 선택하니까 제후에 색깔 모니터에 보니까 글자색이 바뀌었죠.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요. 가장자리 색을 선택하는 것이 획입니다. 이 획을 투체요. 획을 투체입니다. 노란색에는 검은색이죠. 검은색의 윤곽선을 넣습니다. 획은 윤곽선입니다. 가장자리 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은색이 선택된 상태에서 너비 있죠. 너비 이것을 이동시키면 두께가 정해집니다. 이것을 제일 강하게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저의 화면에 보세요. 글자 가장자리가 검은색이 굉장히 강하죠. 이것을 적당히 자기 취향에 맞게 적당히 갖다 놓습니다. 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요. 간격 이걸 하세요. 간격 다른 여러 가지도 한번 해보세요. 간격을 터치합니다. 간격을 터치하면 여기에 정렬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의 화면에 보면 글자가 두 줄이 있는데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이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어요. 왼쪽 정렬로 하려면 이걸 터치합니다.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글자를 가로로 안하고 세로로 할 때 이걸 씁니다. 영어는 이게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한글이라든가 한자라든가 이런 것은 시조같은 그런 것을 쓰는데 좋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문자 간격이 있고요. 줄 간격이 있어요. 문자 간격은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죠. 여기서 문자 간격을 움직이면 보세요. 저 위에 알파벳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늘어나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0에 갖다 나면요 원래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줄 간격 있죠. 간격 이것을 적당히 조절합니다. 이렇게 적당히 조절해요. 움직이니까 저 위에 보세요. 모니터에서 움직이죠. 이렇게 적당히 조절합니다. 자기 취향이 맞게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렬을 왼쪽 정렬을 했는데 저는 가운데 정렬을 할게요.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그 다음 에는 여기 편집 애니메이션 으로 갑니다. 애니메이션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 를 붙여 하겠어요. 애니메이션 으로 왔어요. 애니메이션 와서 애니메이션 은 인 아웃 반복 캡션 이렇게 있는데 인 에서 인 선택되어서 인 약간 밝은 색깔 이잖아요. 인 처음 글자가 시작되는 모양 입니다. 여기 에서 특히 노래 자막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위로 쭉 올리면요 노래방 가사가 있어요. 노래방 가사를 적용시켜 보겠어요. 쭉 위로 올립니다. 이게 올리면 여기에 제가 자주 쓰는 통통 튀는 음표도 있고요. 노래방 도 있죠. 여기서 통통 튀는 음표 먼저 터치 해보겠어요. 툭 터치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톡톡 튀었어요. 요건 속도입니다. 밑에 움직이는 게 있죠. 제일 밑에 움직이는 거 이것을 이렇게 갖다 놓고 가장 길게 갖다 놓는 게 좋아요. 통통 튀는 음표 에서 갖다 놓으면 음악이 들립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통통 튀는 음표 됩니다. 노래방 가사 여기 있죠. 노래방 가사를 한번 넣어보겠어요. 툭 툭 쳤어요. 저 위에 모니터의 색깔 변하는 거 보세요. 이와 같이 통통 튀는 음표를 할 수 있고 아래쪽에 색을 선택해서 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색으로 예를 들면 검은색을 하면 검은색으로 바뀌잖아요. 저 위에 보세요. 모니터에 보면 검은색으로 바뀌죠. 이걸 저는 이 색을 선택했어요. 배철 이 색이 좀 좋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인 애니메이션을 했으면 아웃 애니메이션 반복 캡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에는 인 만 넣으면 돼요. 애니메이션 인 넣으면 되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저장입니다. V자 항상 저장 이에요. 터치해서 저장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글자도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하나 가사를 여러분들이 터치해서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줄을 바꾼다던가 글자가 오타가 난 것은 수정합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마지막 부분을 맞추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노래의 제목도 넣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면 되겠죠. 내보내기 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내보내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기 전에 이걸 터치해서 이걸 터치하면 해상도라는 것을 정할 수 있어요. 이걸 터치하면 해상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1080이 해상도죠. 해상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레임 속도도 30을 할 수도 있고 60을 할 수도 있고 코드 속도도 뭐요 코드 속도도 추천된 가운데 해놨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게 합니다. 굉장히 고화질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2K 4K가 나오죠.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4K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보내기를 합니다. 내보내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그러면 여기 %가 바뀌면서 내보내기가 됩니다.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갤리리에 지장이 됩니다. 갤리리에 지장되면 유튜브에 올려서 공유해서 홍보를 하면 되겠죠. 이상 캡컷 앱에서 우리 가요나 팝송 배우가요를 넣어서 자동자막을 가사를 자동으로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